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래에 한 번도 다루지 않았는데 우리는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유대인 좀 특별한 나라지 않습니까 특별한 나라인데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인구도 얼마 많지 않는 그런 나라인데 몇 십만의 여러분들 그냥 거리로 쏟아져 나와 가지고 그렇게 데모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식을 언젠가 한 번 다루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정말 이스라엘의 난리법석을 이제 저도 시간을 내 가지고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이게 이제 사법부를 좀 무력화시키는 물론 내부 사정이 제가 현지에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 속사정이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국회에서 법을 만들더라도 그것이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권한을 사법부로부터 빼앗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조치이지 않습니까 상권분립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 가지고 행정부나 입법부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런 권한을 남용하지 못 하도록 그나마 만든 일종의 제어 시스템인데 그것을 그냥 없애버리는 그런 조치를 총리가 지금 시도를 해 가지고 나라가 옳은통 벌컥 뒤집힌 겁니다. 이스라엘의 장기 이름들 그런 집권에 성공한 네타냐후의 사법장악 시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여론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법부 장악을 위한 법 개정을 밀어붙여 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정부 내에 반발과 격하로 궁지에 몰렸다. 심지어는 국방부 장관까지 공개적인 항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런 조치를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국방 장관의 공개 비판에 이어서 여당 출신 정부 인사와 일부 외교관이 반대 의사를 밝히고 대통령마저 아마 이스라엘의 그게 대통령이 있고 총리가 실컷은 총리같이 있는데 대통령마저 입법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네타냐후를 미는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부정당 이라고 하는데 상당히 이제 종교적으로 이렇게 엑스트림한 그런 데 있는 사람들은 네타냐후 입장을 철두질명하게 옹호하는 모양입니다. 현재 언론이 27일 네타냐후 총리가 곧 사법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중대 발표를 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조선일보가 새벽에 보도 를 한 겁니다. 이제 조금 더 상시하게 보면 이번에 이제 세 번째 연임에 성공한 그런 네타냐후 총리가 연정을 통해 가지고 올해 초부터 이스라엘의 대법원 권한을 대폭 줄이는 그런 법 개정을 추진한 겁니다. 그 의회의 입법에 제동을 가할 수 있는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헌법 재판소가 없으니까 대법원이 이제 그런 기능을 수행하는데 대법원의 사법심사 권한을 사실상 박달 하고 여당이 법관 인사를 담당하는 법관 선정위원회를 통제하는 것이 골자니까 속사정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지만 이 문장만으로 네타냐후가 장기 집권에 성공했기 때문에 상당히 본인이 추진하는 그런 정책을 조금 더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를 무역화하는 좀 무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야당과 법 쪽의 시민단체들도 입법 독재를 위한 사법 파괴다. 그럼 뭐 노동단체가 나오고 그다음에 갈란트 국방장관은 대국민 연설 을 통해 가지고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사법개혁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된다는 것하고 그다음 미국 뉴욕 주제에 이스라엘 총령사는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와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 그런데 요즘에는 이렇게 언론 보도들 도 그렇게 썩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이야기 할 때도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 되는 거죠. 이스라엘 사정을 제가 속속들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지나치게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고 표면에 드러난 보도 내용만 보더라도 네타냐오 총리 가 행정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지고 사법부의 권한을 심하게 약화시키는 입법부에 대한 견제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 와 자유가 파괴되고 있다. 이런 표현이 결코 이제 과한 표현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네타냐오라는 사람은 약간의 거구 민족주의 성향의 우파 연장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크네셋 때 총 120석 즉 64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의 협력 없이도 단독 입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굉장히 오랫동안 집권 했습니다. 46세 나이에 최연소 총리에 올라 가지고 96년부터 99년 2009년부터 2021년까지 총리를 지냈으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그런 총리를 지낸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의 내부 사정이 좀 복잡한 것이 그러나 민족주의 성향이 강한 그런 사람들은 사법계획을 관철 해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뭐 우리나라와 마찬가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정치적으로 이제 맞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그러면 객관적으로 지금 외신을 받아가 보도하는 이런 보도들을 믿을 만한가 그런 것을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미 국무부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면 되죠. 미 국무부가. 물론 미국 국무부의 대변인 성명들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제가 현재 거기에 살지 않는 사람으로서 그나마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국무부의 대변인이라든지 국무부가 어떤 의견을 내놓냐. 우리는 이스라엘 상황을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타협점을 찾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게 미국 백악관 반응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국무부 그 다음에 숄저 독일 총리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등도 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비슷한 우려를 피력했기 때문에 이제 이거를 보면 네타냐후가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지나치게 지금 이스라엘의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시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특히 객관적인 단체 가운데 하나가 유엔인권 고등판무관 사무소도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의 사법계획은 사법부의 독립성과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고 이스라엘 정부가 사법부의 권한을 축소 하려는 시도를 중지해야 되고 사법부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제 국제적으로 대개 서방에 속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반응을 보게 되면 대략 사법부의 견제기능을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조치를 네타냐후 총리가 무리하게 밀어붙였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밑에 미국 국무부도 이스라엘 사법계획은 우리의 우방국인 이스라엘의 민주적 가치와 원칙에 위반된다. 우리는 이스라엘 정부와 의회가 이 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을 요망한다. 내정 간섭이 되니까 뭐 어떻게 하라 이야기를 안 하죠. 결국 뭐 자국의 정책이라면 자국 국민들이 선택하고 정치인들이 선택 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 국무부에서 많은 그런 지원을 받는 미국의 소리를 한번 들어가 보니까 미국의 소리는 3월 19일 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사법계에 관해 우려를 표명한 내용을 직접 전화를 통해 가지고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달한 바가 있는 모양입니다. 바이든은 민주주의 가치를 강조하며 민주사회는 견제와 균형을 강화되며 근본적인 변화는 가능한 가장 광범위한 대중적 지지 기반을 위해서 이루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미국의 소리도 네타냐후에 추진하고 있는 개혁안이라는 것이 대부분이 의회 입법에 관여할 수 없게 하고 여당이 대부분 인사를 장악하도록 하면서 사실상 사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것이 이제 미국의 소리에서 내놓은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싶어 가지고 이스라엘의 영자신문을 한번 들어가 보니까 영자신문이 이게 아마 이스라엘 영자신문이 이스라엘 타임즈입니다. 바로 이제 조금 전에 네타냐후는 전면적인 그런 뭐죠 밀어붙이기 사법계에 간 밀어붙이기를 다음으로 미루는 그런 조치를 발표했고 또 그 명분은 거의 내전에 준하는 그런 부분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뭐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 70만 80만 정도가 거리로 쏟아져 나왔으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타냐후는 크게 이렇게 발표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보니까 10만 명이 이제 국회에서 10만 명 이상이 그런 네타냐후 총리의 입법 강행을 미루겠다. 이런 것을 듣고 그러나 또 그 우단체들은 왜 입법을 이번에 강행하지 않느냐. 그런 항의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어떤 정보도 우리의 권리를 가져갈 수 없다. 멋있는 표현이죠. no government will take our light.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너나 알 거 없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간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국민들이 갖고 있는 자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거죠. 물론 본인들이 아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지만 항상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져가서 국민의 자유를 자기들의 자유를 만들려고 하는 의도가 강한 거죠. 참 대단하네요. 이런 부분에 이런 것을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신이 살아 있다. 이 정신이 이렇게 항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no government will take our light. 어떤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세계함을 들어야 됩니다. 멋진 영어 표현이네요. 어떤 정부도 우리가 갖고 있는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공병호가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 일도 뭡니까. 어떤 정부도 어떤 정치인도 어떤 정치꾼도 어떤 선관이름 관계자도 우리 개개인이 갖고 있는 기본권과 참정권을 가져갈 수 없다. 가져갈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여러분들 이해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백성들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항의하고 대모하고 이렇게 하면 자기 걸 안 뺏기죠. 가만히 있으면 뭡니까. 빼앗아 가는 거죠. 허언이 아는 겁니다. 너희들은 항의할 수 없어. 너희들은 부러지질 수 없어. 너희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일체 움직이지 않을 거야. 그런 걸 계산 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져가는 거죠. 곰짝 달성할 수 없게끔. 그래서 우리 문제가 아니지만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도 우리한테 메시지를 참 강하게 던지는 거죠. 어떤 정부도 우리의 권리를 가져갈 수 없다. 라피드란 사람이 아마 이분이 야당 인산무아입니다. 프로테스트 시위대에게 말했다. 어떤 정부도 우리의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네타나우가 전면적인 그런 입법광행을 중지하고 그리고 시위대에게 폭력을 피하기 위해서 사법계획을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 모두에게 그렇게 폭력을 피하기를 촉구하면서 라피드란 분이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부도 우리의 기본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자신의 사적 이익을 내려놓고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나서는 겁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의 여러분들 권리를 지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뭡니까. 자식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거죠. 지금 어린 자식들하고 앞으로 태어날 이 땅에 태어날 자식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선조들이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4.19 세대들의 피를 흘렸지 않습니까. 왜 다음에 태어날 아이들의 권리까지도 빼앗겨서 안 되겠다 생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고 참 저도 가슴이 뭉클하네요. 유대인들은 그래도 피가 살아있고 용기가 살아있고 정의가 살아있네요. 70만 80만 여러분들 아마 이스라엘의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2천만이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항의하는 겁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